음악 자 전국에 계시는 게리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오늘 벌써 6월 중순이네요 6월 14일 유파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쉬었기 때문에 유파발은 4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안 보는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열심히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공부하시기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시겠죠 우리 지금 6월 14일 기준으로 시험은 아직도 127일 남았습니다 우리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건강관리 유의하셔야 됩니다 절대 아파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남은 기간 동안 무사히 열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시길 바라요 참 이맘때쯤 되면 많이 힘드실 때예요 날씨도 많이 더워질 뿐더러 졸리기도 하고 또 아직은 공고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도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이번 유파발은 시험에 대한 특별한 소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좀 불안하죠 요즘에 우정사폰반 내부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요 노조 노사 갈등이 좀 아직 노사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7차 노사 협의가 무산돼서 파업 들어가네 어째네 하는 소식들이 들어오는데 빨리 좀 해결이 돼야 게리직도 좀 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텐데 하는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10월 19일 시험일까지 발표한 입장에 이 마당에 크게 달라지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이지 말고 하시던 대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죠 예정대로라면 이야기한 대로 7월쯤에 정확한 선발 인원이라든지 이러한 세부적 내용들 공지를 하겠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열심히 가던 길 가면 되는 겁니다 우직하게 앞만 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마지막까지 달려가 주시길 바라요 이번 유파발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던 새로운 문제풀이 강좌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그런 시간 같고요 이 시점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내용들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 우리 허심탄회하게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새로운 문제풀이 강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랫동안 여러분들 기다리셨습니다 문제풀이 강좌 준비도 또 오래 했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제가 고민한 내용은 이 문제풀이 강좌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풀이 강좌가 큰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고민한 것은 이것을 단가 판매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론은 저희 유상통 강좌를 수강하시지 않은 지금 유파발 보시고 계신 분들은 다른 강의를 수강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해당 강의에도 문제풀이 강좌들 다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그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이번 문제풀이 강좌는 저희 유상통 가족이 아닌 분들께는 단가 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를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신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한 분이라도 저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이전에도 항상 그래 왔어요 그렇게 해왔고 물론 제가 이렇게 하면은 또 뭐 일부에서는 또 막 공격을 합니다 뭐 돈독이 올랐네 뭐 유상통 뭐 패키지 강좌 수강하게 하려고 하네 어째네 막 이런 공격들 올 건데 여러분들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문제풀이 강좌를 오픈한다고 해서 막 컴퓨터 일반 패키지 강좌를 다른 강좌 듣던 분들이 뭐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강좌 수강하고 계신 분들이 유상통 뭐 합격자들 많이 나온다는데 문제풀이 강좌라도 들어볼까라고 해서 단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사람인지라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욕심나죠 그 갈등을 한 거예요 아 이거 개강하면 그래도 글쎄요 그 강좌 하나로 꽤 많이 그래도 벌지 않을까요 그 유혹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유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유상통이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와 주셨기 때문이고 저도 그런 이유를 배반하지 않고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합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쉽지만 저희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분들께는 단가 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교재 판매 부분인데 교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또 교재만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유상통 가지고 아닌 분들이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 이 강좌의 컨셉과 맞지 않다 이 강좌의 컨셉은 제가 컨셉을 뭘로 정했냐면요 이름을 유상통 천재 문제 프리 특강이에요 테마 천재로 할까 하다가 테마별로 구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테마 500제에서 연장선산으로 테마 천재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유상통 천재 문제 프리 특강으로 이름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부제는 나와 있는 것처럼 백일의 기적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강좌명을 백일의 기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너무 좀 생뚱맞은 것 같아서 유상통 천재 문제 프리 특강이고 부제 컨셉은 백일의 기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강좌는 앞으로 100일 동안 진행될 강좌입니다 무려 100일 동안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127일 남았다고 말씀드렸어요 6월 20일이 되면 시험 120일 전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강좌는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6월 20일에 개강이 돼서 정확하게 100일간 진행되는 강좌입니다 하루에 10문제씩 100일 동안 여러분들과 하루 10문제씩 100일이면 천 개의 문제를 함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점수 안 나와서 고민 중인 여러분들 많을 거예요 강의도 열심히 들은 것 같고 막 열심히 하고 한 것 같은데 분석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직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50점 정도밖에 안 나오고 또는 막 그거 이하로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 강의 다 듣고 뭔가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면 앞으로 100일 동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재발이지 욕심부리지 말고 하루에 제가 던져드리는 10개의 문제들만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자 하루에 10문제씩 100일 동안 완벽히 10문제씩을 정복해 나가면 천 개의 문제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 천 개의 문제를 정복하게 되면 부재 그대로 100일 만에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내 점수는 이 100일 특강을 시작하기 전과 100일 이후에 여러분들의 점수는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제가 감히 장담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개강하면 OT 강좌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 계속 거듭 강조되는 거는 절대 욕심부리지 말자 쓸데없는 거 보겠다고 카페 가보면 이상한 다른 강좌에 대한 이야기들 올라오고 무슨 문제 이상한 거 올라오면 나 이런 거 본 적도 없는데 뭐 다른 강사님 모의고사 풀이 강좌를 들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런 거에 절대 현혹되지 말자 괜히 욕심부리지 말자 이것만 하자 이것만 자 지금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다면 하루 10문제 정복하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도 말고 덜도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하루에 10문제씩만 정복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함께 꾸준히 100일 동안 따라오신다면 분명히 100일 뒤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컴퓨터 일반 고득점할 수 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라 하는 의미로 부제를 100일의 기적이라고 정했어요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한 20강 정도 20회 모의고사 정도를 해서 빨리 끝내버리면 저야 얼마나 좋아요 한 일주일 정도 강의 후딱 찍어버리고 제공하면 그러나 100일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매일매일 촬영을 해서 그날그날 촬영된 따끈따끈한 강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일까지 마지막 시험장 들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유수가 함께 할 거예요 2018년도에는 제가 100일 다이어리라고 하는 걸 썼었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2018년도 함께 하셨던 분들 제가 매일매일 뭐 했는지를 100일 동안 글을 올렸었어요 자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100일 동안 매일매일 한 개의 강좌씩을 올리면서 10개의 문제를 여러분들 해설해드리는 강좌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나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100일 동안 100개의 강좌를 어떻게 들어?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강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까지 끝내셨다면 이제는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죠 따라서 이전 기출 해설 강좌처럼 1시간 강좌 이런 거 아닙니다 보통 짧으면 20분 또는 길어지면 30분 조금 더 될 수도 있겠죠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러나 가급적 짧게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제가 전자 칠판 앞에서 또는 칠판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문제를 해설해드리는 이런 게 아니라 10개의 문제 중에 쉬운 문제들은 해설을 보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해설해드리고 한다는 거는 시간낭비잖아요 그 문제들 중에서 해설이 필요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학습 질문 답변 게시판을 제가 계속 답변 드리면서 어제 것까지 오늘 이제 다 끝냈어요 하루에 이 학습 질문 답변 게시판만 제가 몇 시간씩 매달려서 답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답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학습 질문 답변 게시판을 드리면서 질문 답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궁금해하시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들을 문제에 담아서 그렇다고 10문제를 모두 어려운 문제로 내릴 수는 없죠 시험 문제가 모든 수능 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려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맞춰야 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시험 난이도에 맞게 쉬운 문제들도 들어가 있을 거고 어려운 내용의 문제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쉬운 내용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면 충분히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설사 실수해서 틀렸다 치더라도 어려운 문제들 예를 들어 10문제 중에 한 서너 문제 되겠죠 그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어디를 학습하셔야 되는지 무엇이 함정인지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것을 집어들이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제 뭘 더 설명드려요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메꿔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따라서 큰 부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앞으로 100일간 여러분 계획하시던 대로 계속 공부하시면서 컴퓨터 일반도 계속 무한 반복하시면서 기출문제 집으로 계속 반복하시면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10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보시고 1시간이면 끝나요 1시간이면 아시겠죠? 1시간만 투자해달라 그리고 더도 말고 그 10문제만 제발 여러분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달라 그러면 분명히 이 강좌가 끝난 100일 이후에 여러분의 커밀 성적은 달라져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제 강의를 듣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물론 이 유파바른 뭐 타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분들 많이 보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또 해당 강사님을 믿고 따라가셔야 되겠죠 적어도 제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많이 검증했잖아요 2010년도 시험부터 지금까지 매 시험때마다 거의 60, 70% 거의 70% 넘는 합격자분들이 다 우리 유상통 합격자분들입니다 정말? 시험 끝나고 연수원 가보세요 교육받으러 제가 여러분들 만나러 갈 거잖아요 그러면 아 진짜구나 저희 면접특강 영상 보세요 정말이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검증했잖아요 한 번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매 시험때마다 검증했잖아요 그렇다고 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더 한 번 결의를 다져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 편하고 싶으면 정말 간단히 한 20강 그냥 찍어서 모의고사 올려드리고 책 팔고 단가 판매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럼 정말 좋아요 저는 편하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가겠다는 거는 두 가지 의제예요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한 분이라도 합격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하겠다 마치 오프라인 학원 다니는 느낌이 들 거예요 매일 한 간 자식 저를 매일 만나는 겁니다 매일 아시겠죠? 그래서 휴일이건 뭐건 제가 매일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우리 한 번 같이 100일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그러면 정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장담합니다 아시겠죠? 열심히들 따라와 주세요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10문제씩 80일 동안 진행되면 그럼 800문제가 되겠죠? 나머지 200문제는 뭐냐? 실전 원격 모의고사가 있죠? 자 우리 시험 전에 원격으로 컴퓨터 일반 뿐만 아니라 한국사 우편 및 금융상식 실제 시험과 똑같이 실전 원격 모의고사 보게 되는데 그때 한 회당 20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10회니까 200문제잖아요 자 이 800문제와 실전 원격 모의고사 이어서 200문제 모두 합치면 총 1000개의 문제를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컨셉을 정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100일 뒤에 기적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이 강좌가 시작되기 전에 내 컴퓨터 점수 50점도 안 나왔는데 끝나고 나서 자신감도 생겼고 꾸준하게 85점 이상 점수 나온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강좌를 수강하시는 방법 맨 아래쪽에 보시면 CBT 응시 후 문제 다운로드 및 해설 강의를 수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문제 풀일 때마다 강조드려요 제발 푸시라 강의 듣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이 직접 푸시고 내가 완전히 맞춘 문제 완전히 이해한 문제 잘 모르는 문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해가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안 풀어요 강의 들어요 아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그리고 공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강의 듣는 걸로 공부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강의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베이스를 다져드리는 거고 기본기를 다져드리는 거고 헤매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지름길로 안내해드리는 게 강사의 역할이지 강의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고득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초보 강사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자만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20년 넘게 강좌를 해오다 보니까 한길 걸어오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더라 따라서 CBT 문제를 응시하셔야 돼요 CBT는 강의실 들어가시면 매일 한 글씩 올라오겠죠 CBT 응시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제은행에 CBT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문제 풀도록 나올 거예요 열 문제를 다 풀고 답안 전송을 하시면 채점이 될 겁니다 몇 번 맞췄고 몇 번 틀렸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시험 응시를 끝내시면 바로 문제 다운로드 버튼과 그 다음 해설 강좌 버튼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문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하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보시고 그렇게 하면 한 시간이면 끝나요 이 한 시간씩 매일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열심히 따라와 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거 당부드리고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시고 그리고 해설 강의를 보시고 체크를 하시도록 다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문제별로 체크할 수 있게 그리고 연관된 기본서 몇 페이지에 연관된 내용들이 있는지 연관된 문제들이 어느 책에 우리 어느 교재에 몇 번 문제가 연관된 문제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기 편하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모든 강좌를 수강하고 이것만 계속 기다리면서 무한반복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쭉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계속 반복 학습하시면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만 열 문제씩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막 열심히 열심히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빨리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까지 빨리 끝내세요 끝내시고 그리고 조금 밀리면 나중에 하루에 두 개 세 개씩 보면 되잖아요 그때 또 열심히 따라오시면 가능하니까 빨리 빨리 따라와 주십사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총 정리해보자면 개강은 6월 20일 날 개강해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 없습니다 매일 100일 동안 시험 120일 전부터 시작해서 80일 동안 10문제씩 800문제가 업데이트 될 거고요 마지막 실전원격 모의고사 10회가 끝나고 나면 적어도 약 한 한 달 전쯤에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 스스로의 마지막 학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따라오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강좌 수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강좌는 우리 유상통 가족이 아닌 분들은 수강을 하실 수가 없어요 프리패스나 커밀 패키지, 커밀 오금, 커밀 한국사 커밀이 들어간 패키지를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결제나 이런 거 없어요 그대로 수강하시면 되고 교재 따로 없습니다 프린트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커밀 정규 이론이나 단기 심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도 포함되는 거죠? 제가 모르고 빠뜨렸어요 통쾌한 기출 해설 강좌 또는 매직 적중 모의고사 하여튼 저희 단과 강좌를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단과를 결제하거나 또는 패키지로 전환을 하시면 수강하실 수가 있는데 단과 결제하시는 가격이면 패키지 전환하는 가격이랑 거의 똑같거나 오히려 패키지 전환하는 게 더 쌀 거예요 그러니까 단과 결제하시지 마시고 패키지 전환을 하세요 패키지 전환하시면 어차피 다 볼 수 있잖아요 기출 문제 기출 특강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문제 기출 문제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기출 특강 가져도 그 문제만 또 강의 보시면 되고 하니까 단과 결제하지 마시고 패키지로 전환을 하세요 그런 모든 강좌 다 보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이라도 저희 유상통 강좌를 수강하시고 이미 수강 종료가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미 수강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단과로 신청하시면 문제풀이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상통 강의를 수강하신 적이 없는 분들은 아쉽게도 이 강좌는 서비스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께 널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수강하고 계신 강사님 또 좋은 문제풀이 강좌 있을 거니까 또 해당 강사님 믿고 열심히 또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 새로운 문제풀이 강좌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20일 개강되는 OT 강좌에서 제가 어떻게 학습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결정한 거 지금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거라 지금 저희 직원분들 상담하시는 분들도 몰라요 이 내용을 유파바를 올라가고 나의 그분들 보시는 거니까 전화해서 또 수강료 얼마예요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저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괜히 또 전화하셔서 뭐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거 질문하셔봐야 그분들 모릅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20일 날 개강되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거고 또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의하시고요 그 이전에는 또 막 계속 전화해서 또 이 상담원분들 굉장히 힘들어들 하시고 피곤해들 하십니다 여러분들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제가 자세히 나중에 안내해드릴게요 아직 수강료는 정확히 결제는 안 됐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가 강좌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패키지로 전환하시는 게 오히려 수강기간도 더 길고 그 다음에 오히려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 겁니다 무슨 뭐 유수 돈 또 걸렸네 어쩌네 또 이런 물론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없죠 또 타 사이트나 이런 데서 또 막 그런 공격을 할 텐데 조금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게 아닐 거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은 부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거는 이 문제들 괜히 유출되지 않도록 괜히 여러분들 막 공유하거나 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물론 나중에 신진당부 드리겠지만 좀 당부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 좀 한번 잠깐 봐주시길 바래요 우준모 카페에 얼마 전에 올라왔던 글이에요 유상통 기본서에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안 나오죠? 합격님 아마 강의 수강하고 계신 분일 것 같은데 기출 프로그램에서 기본서 보고 있는데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 내용이 기본서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배운 기억도 안 나요 어느 챕터에 나오는지라도 알려주세요 라고 카페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뭐 답변도 없어요 그나마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은 카페에서 놀고 있지 않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카페 죽돌이 죽순이는 절대 합격하지 못한다 카페에서 놀면 불합격의 지름길이라고 계속 강조드렸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런 글이 올라와도 우리 유상통 가족분들이 많았으면 거기다 막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답변 달아드릴 텐데 답변이 거의 없어요 저런 걸 보면서 제가 답답했던 건 뭐냐면 자 이제부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 글을 가지고 왔어요 먼저 검증부터 해드려야 되겠죠 없나요? 유상통 교재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고 하는 걸 제 강의 들어보시면서 아마 100번은 들으실걸요? 100번은? 근데 기억이 안 남아요 좋아요 안 남는 거 안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서를 적어도 뒤져서 계속 찾아보셔야죠 보여드리죠 우리 기본서 534페이지에 보시면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 대해서 서버는 주는 쪽이고 클라이언트는 작업을 의뢰하는 쪽이고 이러한 어떤 협동 처리 방식으로 분산 처리적 개념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페이지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까지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가지고 있는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커밀 교재 쭉 봤습니다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커밀 교재 못 봤어요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2018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좌 때 제가 보여드렸던 거 기억들 아시죠? 유상통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고 이거는 배워본 적도 없고 희소행렬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것들 올라와서 제가 분통이 터져서 검증을 해드리면서 해설 강의를 해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항상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 학습을 또 많이 하신 분들 지금 막 시작하셔서 달려가기 바쁘신 분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어느 정도 많이 학습하신 분들은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되고 범위를 넓히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카페 가보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카페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불안해지고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고 우왕좌왕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카페 죽돌이 죽순이로 계신 분들은 절대 끊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은 합격은 멀어진다 제가 장담 드려요 매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매년 똑같은 과정을 장수하신 분들은 보아 오셨을 거예요 카페에서 막 이상한 문제 질문 올라와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거 출제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다른 강좌 들어야 되나 이제 막 이야기합니다 기본 강좌는 유상통 들었지만 문제풀이 강좌는 뭐로 갈아탔어요 알바들이 열심히 글 올려요 뭐로 갈아탔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유상통하고 무슨 무슨 강좌 뭐가 좋나요 솔직히 자존심 상해요 비교당하는 게 지금까지 2010년도 시험부터 2008년도부터 계리직 시험이 공채 시험이 시행됐는데 8년도 때는 제가 하지 못했어요 10년도 시험 때부터 수강생 분들 요청을 하셔서 그때 정보처리 듣던 분들이 막 요청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계리직 강좌를 시작하게 됐어요 벌써 2008년도부터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 시험마다 대부분의 합격자들을 우리 유상통 합격자들을 배출하면서 검증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유상통 강좌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막 이름 강좌들을 비교하면서 그거는 알바들이 올리는 글들이에요 노출시켜야 되니까 자꾸 유상통과 대등화시키면서 그러면 이제 밑에 알바들이 댓글 답니다 뭐 유상통도 좋지만 무슨 무슨 강좌 수강하고 있는데 뭐 뭐 뭐 좋아요 어쩌고 하고 쭉 댓글 달고 알바들이 지들이 아이디 몇 개만 들어서 지들끼리 막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분들이 처음에 와서 봤을 때는 아 이거 강좌가 정말 좋은가 착각들을 하죠 아이고 참 그리고 뭐 교재 얘기들 나오잖아요 유상통 교재는 두껍다 강좌 수 많다 뭐 그래서 알바들이 또 그걸 답니다 저는 두꺼운 교재 싫어야 해서 압축된 교재 뭐 요약집 좋아합니다 요약집 듣고 컴퓨터 일반 지금 강좌를 이거 요약집 가지고 짧은 그 대충 만들어진 강좌를 듣고 여러분들 시험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대로 지금까지 계리직 준비를 하셨다면 야 정말 그거 가머니설이다라고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유상통 교재 이 두꺼운 천 페이지가 넘는 이 교재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정말 고득점하기가 힘든데 700문제가 넘는 731문제가 여기 수록이 돼 있어요 730문제를 이걸 다 풀고 그리고 기출문제집 10년이 넘는 이 기출문제들 이거를 다 풀고 그래도 점수가 나오기 힘든데 요약집 말이 좋죠 요약집 가지고 뭐 간단한 거 가지고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까 만약에 지금 계리직 준비하려고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실 거면 하시고 대충 하실 거면 시작을 마세요 괜히 소중한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괜히 그런 가머니설에 넘어가서 요약된 강좌 요약집 뭐 이런 걸 가지고 절대 합격 못합니다 장단컨대 그래서 하실 거면 지금 만약에 계리직 준비하겠다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면 하루에 10몇 시간씩 나는 127일 동안 난 죽었다 127일 동안 나는 없다 모든 걸 포기하고 열매 시간 동안 매달려서 공부하실 생각 있으시면 하세요 그렇지 않고 대충 해볼까 요약집이 떼는데 단기 강좌 뭐 이런 거 요약 강좌 이걸로 해볼까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시작을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고를 드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시간 낭비합니까 제발 그런 가머니설이나 이런 알바들에 그런 글에 현혹되지 마시고 시작하시려면 제 유상통 강의 안 들으셔도 좋아요 제대로 된 강좌를 수강하시라고요 제대로 된 강좌 특히 계리직은 일부 사이트들이 돈벌이로 생각해서 막 대충 만들어서 막 그냥 막 서비스하는 강좌들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들 하시죠 그제서야 이제 막 넘어오십니다 많죠 그런 분들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 평생 뭐 반 아니 평생 계리직 공부만 하시려고요 무슨 평생 반이야 평생 반은 빨리 이번 시험에 끝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뭘 평생 계리직 준비합니까 평생 반에 그 가문 그럼 마케팅에 쏘아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그럼 카페 들어가면 맨날 그래요 알바들끼리 글 올리면서 뭐 무슨 무슨 강좌 안 좋다는 걸 올라오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이제 알바들이 막 그 사이트 알바들이 댓글 답니다 강좌는 어차피 똑같아요 들어보면 그 강좌가 그 강좌입니다 뭐 유상통은 좋나요 다 똑같아요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물론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왜 지금까지 합격자를 배출 못했을까요? 만약에 그 말이 진실이라면 모든 사이트들이 균등하게 합격자들이 막 나와야 되는데 왜 이 계리직 시험은 특정 사이트에서 그것도 거의 뭐 70% 가까운 합격자가 왜 유상통 합격자들이 나올까요? 제대로 되지 않은 강좌들을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보고서 그 강의를 듣고서 그 책을 보고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망상이고 알바들의 현혹에 넘어간 거예요 괜히 그럴 거면 제발이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길로 가세요 많잖아요 갈 수 있는 길은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물론 본인이 하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된 걸로 공부하는 것과 대충 막 만들어진 그런 걸로 공부하는 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건 앞으로 카페 가지 마세요 이제 카페 가면 많은 알바대 현혹시키는 글들이 올라와요 정교이론 강좌는 유상통권 들었는데 문제풀이는 뭘로 갈아타는 게 좋나요? 질문 올려요 그리고 댓글 알바가 저 갈아탔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런 글도 올려요 계속 욕심부리지 말자가 제 지금 드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욕심부리면 안 돼요 뭐 들어야 되지? 무슨 문제 풀까? 무슨 강사님 모의고사 물론 모의고사 푸는 거 여러 개 푸는 건 좋아요 근데 실력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욕심부리면서 범위를 넓혀버리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정말 시험에 나오는 핵심도 모르면서 뭔가 좀 헛다리만 짚는 시간 낭비가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상통 정교이론 맨 마지막 문제 몇 번인가 보세요 731번인가 그래요 730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상통 기출문제집 두 건 이 문제집에 거의 10년 동안 한 문제도 안 빼고 어느 교재가 한 문제도 안 빼고 수록되어 있는 교재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문제도 안 빼고 수록했어요 여러분들 복습하시기 편하라고 요약 핸드북에 유형별로 다 묶어서 기출문제에 다 넣어드렸어요 이 문제들만 해도 몇 문제입니까? 거기에 100일의 기적이 있잖아요 100일의 기적 100일 동안 앞으로 10문제씩 1000문제를 풀 겁니다 부족하십니까? 다른 거 막 더 풀어야 될까요? 막? 물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또 다양한 문제를 그때 가서 보는 건 좋아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실력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막 무슨 가끔 질문들 하세요 국회 전산직 뭐뭐뭐 문제 안 풀어주시나요? 필요하면 제가 다 풀어드렸어요 과거 국회 전산직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시험과 유형 자체가 다르고 완전히 난이도도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에요 나오지도 않을 거를 왜 풀어드리고 시간 낭비를 하겠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은 제가 모의고사 했는데 다 넣어서 풀어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말이지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제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와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발 쓸데없는 거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것만 보세요 이 시험 합격하고 합격자분들 만나뵈러 가서 제가 질문 드려요 무슨 무슨 강좌 또 다른 강좌들도 또 공부들 하셨나요? 여러 가지 목박 보셨나요? 유상통만 따라오기도 벅찼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저희 강좌 수강 합격생 분들의 거의 95%가 넘어요 저희가 드리는 것만 따라와도 벅차요 뭘 딴 걸 또 보겠어요 거의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는데 1000개의 문제까지 합치면 모든 문제만 하더라도 거의 한 3000문제 가까운 문제를 여러분이 푸는 겁니다 더 필요할까요? 그것만 여러분 걸로 반복해서 만들면 고득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진리예요 절대 카페 가서 여러분들 죽돌이 죽순위로 있으면 절대 합격 못한다 거의 예외 없습니다 매시험 때마다 대부분 그리고 지금 거의 카페는 알바들의 소구리다 이것만 명심하세요 괜히 거기 가서 이랬네 저랬네 소유 들으면서 그럼 무슨 강좌 들어야 될까? 지금이라도 막 갈아타서 무슨 강좌 뭐 들어야 될까? 문제풀이 뭐 들어야 될까? 뭐 문제집 뭐 볼까? 이런 욕심부리면 망한다 한 말씀만 드립니다 아시겠죠? 절대 욕심부리지 말고 있는 것만 하자 있는 것만 정말 말씀드리면 이것만 달달달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문제들과 이 안에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 것으로 만든다면 이 교재가 너덜너덜해져서 그렇게 만든다면 고득점합니다 분명히 이 교재 안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도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출문제를 풀고 계시잖아요 기출문제 풀다가 그렇게 나와서 못 본 것 같으면 어떻게든 뒤져서 찾아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0페이지 넘는 유상툰 교재가 우리 게리직 시험 문제에 나오는 20문제 모두 100% 다 적중할 수 있느냐 저는 못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들 한두 문제 돌발 문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다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만 정말 제대로 해도 기출문제 좀 안 보고 이것만 제대로 해도 그래도 점수 나와요 실제로 2018년도 때도 다 포기하고 이것만 계속해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여기 있는 내용 문제만 달달달 외웠다는 분들 합격하신 분들 꽤 있어요 그러나 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출문제도 분석해보고 문제 푸는 연습도 해보고 앞으로 여러분들 다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충분히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욕심부리지 맙시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당부드리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욕심부리지 말자 제가 드리는 것만 보세요 그것만 완벽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계속 반복 학습하시면서 하루에 10문제씩 올라오는 그것들만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분명히 기적을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까지 10년 넘는 개리직 시험 동안 그 많은 합격자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셨고 좋은 결과 읽어내셨잖아요 모든 여러분들을 다 합격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번 시험에도 대부분의 70% 이상의 합격자는 우리 유상통에서 배출될 것이다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100일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시험장 가시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 127일 남은 기간 동안 함께 할 겁니다 그런 다짐을 하기 위해서 강자도 100일의 기적이란 컨셉으로 100일간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강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잘 따라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열공 릴레이 열공 릴레이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있는데 지난주 한 주로 쉬었어요 그래서 두 분 두 분 해서 네 분을 총 선발했습니다 김석하님 회원명 닉네임 사커님 축하드리고요 박현정님 박합경님 축하드립니다 최진경님 닉네임 우정이시네요 강미네님 닉네임 강미네를 쓰시는 강미네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들께는 저희가 이것저것 잡동사니들 넣어서 5만원 상당의 선물 상자를 랜덤 박스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뭐 별거 아니지만 소소한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공 릴레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계속 올려주시면서 서로서로 아, 정말 열심히 들어가고 있고 나는 것도 좀 느껴보시고 그런 좀 그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뭐 당첨 안 되신 분들도 꾸준히 올리시다 보면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또 행운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내용들은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봅시다 127일 남은 시간 동안 정말 기적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 50점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고득점에서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나올 수 있어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다시 당부드리지만 욕심부리지 않으면 돼요 더 욕심부리지 말고 하루에 계속 복습하시면서 10문제 정도 나가는 것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할당하셔서 그것만 완벽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 보시라 100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따라와 보시라 그럼 분명히 컴퓨터리반만큼은 변화된 여러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끌어 드릴 거예요 자, 이것으로써 6월 14일 자, 시험 127일 남아있는 오늘 유파발 마치고요 자, 다음이 이제 목요일인가요? 20일이? 자, 새로운 강자로 매일매일 앞으로 여러분들 지겹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 특강도 또 앞으로 또 진행될 거고요 앞으로 많은 여러분들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할 여러 가지 컨텐츠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가보자고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그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해서 저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새로운 문제풀이 강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파발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화이팅!